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썬금리입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풀통 편집으로 맨날 맨날 유튜브에 로보톰이를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마다 편집 폰을 올릴거구요 그리고 다음인 목요일날 풀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제가 로보톰이 말고 다른 게임을 하는 것도 올라올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